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3월 셋째 주 AI 오데뉴스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 이곳 출장 중이라 출장 중에는 이렇게 얼굴 없이 그냥 인사를 드릴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GTC 2024 뉴스고요. 성료를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이라고 하는 새로운 칩 아키텍처와 함께 GB200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로봇이 들어간 그루트 등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좀 자세히 다루진 않고 좀 더 깊숙이 판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뉴스는 스태빌리티 AI.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진영을 AI 중에서 오픈소스 진영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대표적인 유니콘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메드 모스타크 CEO가 사임을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1.3빌리언 그러니까 뭐 한 1.67조 되는 것 같죠. 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한 인플렉션 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창업자인 무스타바 슐레이만 사실 이제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카렌 시모니안을 영입을 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뉴스는 오픈소스 로보틱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했다. 오스라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하고 퀄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탄생을 해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전쟁에서 좀 다소 뒤처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를 안고 있는 애플이 구글과 AI 동맹을 추진한다는 소식이고요. 아마도 신규 아이폼부터 좀 여러 가지 어나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태빌리티 AI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면 스태빌리티 AI 어나운스먼트 이렇게 공식적으로 났는데 간단하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CEO직과 그리고 이사회 의장직에서 모두 물러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지금 현재의 AI 판이 너무 중앙집중적 AI가 판을 치고 있고 그걸 꺾으려고 하는 곳들도 전부 중앙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본인이 CEO를 내려놓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소스 진영들이 많은 곳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더십은 centralized AI, 중앙집중적인 AI를 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절망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좀 변화된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치만 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중앙집중형 AI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오픈로보틱스 볼게요. 오픈로보틱스가 오픈소스 로보틱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들을 출범을 시켰는데 오픈소스 로보틱스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ROS라고 해서 로보틱 운영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를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오스라의 중심에 TGC라고 해서 테크니카 거버넌스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들이 뭐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표준 관련된 걸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 플래티넘 멤버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되었던 그루트 같은 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AI가 로봇하고 만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움직임의 어떤 연장선에서 오스라의 어떤 출범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1.3빌리언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를 했죠. 최고의 가장 큰 인베스터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서는 표현을 참 극단적으로 썼는데 골수를 쏙쏙 빼먹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공동 창업자 두 명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컨슈머 AI 그러니까 소비자 담당 AI 사장 이런 걸로 데리고 가서 앉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인플렉션 AI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역할을 축소한다 그럴까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저 큰 돈을 투자를 해놓고서 사실상 M&A 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큰 회사들이 이런 작은 회사들 인수를 하면서 반독점이라든지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판도 많고. 그래서 그냥 투자해놓고서 핵심 인력 빼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스타바 슐레이만 같은 경우에 워낙 거물이니까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픈 AI에서는 이미 그런 거 눈치채고 약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리두기 한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애플이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한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현실화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하고 나노하고 이런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애플에게 맞게 적절하게 접목을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리가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어시스턴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구글의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애플도 다시 AI 경쟁에 복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애플도 좀 힘을 내가지고 좀 많은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랭이 있습니다. 이렇게 3월 셋째 주 AI 오데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